10편 42편 11절 우리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럴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다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과연 그 열심과 그 몸부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거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서세원 목사 좀 어색하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코미디언 서세원이 조금 더 익숙한데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내용보다는 비판과 질책과 심지어 그의 신앙과 기독교까지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내용들이 온 인터넷에 도배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과연 목사냐부터 시작해서 그게 과연 종교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욕돌이 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사단적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일을 바라거나 바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영어로 사용할 때 hope이라고 하죠 희망 desire 간절히 바라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희망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과연 뭐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장세기 3장으로 허물과시로 죽었던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사탄이 심어놓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권세의 망대 아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났다는 것은 인생의 기준, 인생의 가치, 인생의 방향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가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소망의 반대는 당연히 절망, 낙심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삶 속에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왜 절망과 왜 낙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 안에 절망과 낙심과 불신앙의 이 모든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10편 본문의 배경은 최고의 왕인 다위시 장남, 아들, 압살론의 반력으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위세 상황이 어떠냐면요 오늘 10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혈육인 아들이 왕자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박력을 일으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 네가 평소에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직 예수하면서 직분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거듭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7절에는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다 장세기 3장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소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흔히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얘기하죠 글로 보고 팔랑귀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현실의 소리 이 소리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 상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장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생기, 기운을 우리 코 속에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망대 영원한 망대, 근본의 망대를 우리 안에 박아 넣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달라고 우리는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평안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사단의 최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쳐서 건강을 무너뜨리고 질병을 갖다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경제를 쳐서 돈줄을 쳐서 가난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 건이죠 자존심 딱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서론이에요 서론 진짜 본론은 뭐냐 진짜 사탄의 본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영적 망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와 믿음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망대 반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뜰면서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선포하고 내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영적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위기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좌절과 낙심과 그 배신 속에서도 10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니 남이 배신해도 속이 쓰린데 자기 새끼가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뛰어넘겠다고 아버지를 짓밟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 영혼이 갈급한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10편 42편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휴 내가 억울하고 저놈의 새끼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저놈 내가 저렇게 빗땀 흘려서 다 키워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 하나님을 언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대부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응답 없으면요 당장 예배 안 드립니다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나 안 나간다 이제 배째라 이런 식인 거죠 잠수 타버립니다 연락도 안 받아요 심지어 단톡방에서 나가버립니다 인사도 없이 완전히 마이웨이 마이웨이 저 안드로메다 행성에 가버리는 거예요 찾지도 못해 근데 오늘 다윗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망대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3인 1조 중심으로 우리에게 3운동 4천망대운동 2, 3, 7 치유운동 1만성도 예배 출석을 위한 스타트만운동 이 언약과 미션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아 우리 김집사님 아 우리 박집사님 아닙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노 노 통해서 아이고 부담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러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너로 말면 하나님이 너라고 콕 집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콕 집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2, 3, 7의 망대를 4천 군대 현장의 마인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우시겠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은과 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 안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즉 1, 3, 8의 망대를 여러분이 굳게 세우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열두 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탄의 최고의 망대 가장 강력한 망대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잘 알죠? 3, 6, 11 이 사탄의 망대가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체질로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메시지 틀어놨는데 그 메시지가 막 들리지 않아요 기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는 393 기도 다 코팅해서 다 나눠줬다라고 주부에 다 실어주고 다 했다고 여러분의 카톡방에 393 기도 관련된 기도문들이 하루에 수없이 올라올 겁니다 그거 보고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그 한 번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포츠뉴스, 연예인 뉴스는요 그렇게 검색이 잘 됐는데 그 393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죠? 그만큼 틀린 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동기, 내 기준, 내 방법 내 것이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오직 나, 내 것, 나의 성공 나의 열심, 나의 동기 이게 장세기 3장과 짬뽕이 돼가지고 내 안에 완전히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가 안 돼요 묵상이 안 돼요 말씀 들을 땐 되는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내 체질, 또 내 열심, 또 내 상처 또 과거의 틀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망대, 멸망과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언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망대가 서 있지 않으면 문제와 사건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휴,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우리가 3대째 믿고 있고 우리 집안에 성교사님이 있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 건축한 장노님이시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문제, 사건 앞에 바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 인생, 한순간에 인생이 바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의 약 절반이 되는 14권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무려 13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성경은 더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요? 괜찮아요, 그 문제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네가 왜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그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냐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러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고 있습니까? 못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영적 망대가 박혀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은 받은 네가 지금 어디에 서있냐 아담의 영적 위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 잘되고 못되고 응답이 있고 없고 얼만큼 빨리 성공하고 얼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고 아닙니다 그거 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바오리 서신서를 통해서 132번이나 주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는 거죠 왜? 자꾸 흔들리니까 주일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만 나가면 직장에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자꾸 흔들려요 자꾸 낙심하니까 자꾸만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니까 그래서 골렛에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아닙니다 다 풀이고 꽂힙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골렛에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형평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나아가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먼저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10편 42편 5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주일 강단은 뭐냐면요 한 주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망대입니다 망대 그럼 매일의 망대 오늘의 망대는 뭐죠? 기도수첩의 말씀 그건 오늘 내가 붙잡을 망대예요 오늘 기도수첩 말씀이 뭡니까? 그 제목만 보신 분들은 아이고 지옥 같은 삶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 얘기가 왜 여기 기도수첩에 지옥 같은 삶 뭐가 지옥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평생을 세상과 물질과 돈과 권력에 소망 두고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곤두박두 쳐버렸어요 마치 주가가 폭락하듯이 전세값이 폭락하듯이 그걸 보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전혀 없는 삶 이걸 보고 우리는 말씀의 망대라고 합니다 말씀의 망대가 굳건하게 서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진 파수꾼에게 따라오는 망대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가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세입니다 신분 누리는 기도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아예 들어오셨어요 아예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삼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우린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을 누리는 기도 또 하나는 뭐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죠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고 천군천사를 동원하고 천국시민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보좌 배경, 하늘 배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 3, 7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393망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숫자에 너무 예민한 다락방울 자꾸 이렇게 2단같이 숫자 우리가 워낙 못 깨달으니까 쉽게 좀 하라고 한 거예요 쉽게 하라고 그럼 3의 일체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3의 일체 단어 3의 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모를 땐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없죠? 성경에 3의 일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3의 일체 얘기하면 2단입니까? 그건 너무 무식하잖아요 393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송삼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그건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쉽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죠 10편 42편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낮에 분명히 낮이라고 말씀했죠? 또 밤에 즉 다윗은요 24시 기도의 망대가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이 393의 축복을 내 안에 충만하게 누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좀 게을러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누워서, 누워서 잠결에, 잠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잠재의식과 나의 무의식과 나의 뇌 속 깊은 곳까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나의 아침, 우리의 아침입니다 그럼 낮에는요? 이 393의 축복이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 내가 발걸음 닿는 그 모든 곳에 전달되어지도록 밤에는 좀 조용하잖아요 밤에는 조용하죠? 좀 정적인 시간입니다 밤에는 그 밤에는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 붙잡고 특히 강단 말씀 또 중요한 집회 메시지 그 메시지 붙잡고 이 393을 깊이 누리는 집중과 치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93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감기는 잘 안 났더라고요 제가 며칠 코감기 목소리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제도 그저께도 이 393으로 감기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제 믿음이 부족한 거겠죠 연약한 부분 있습니까? 아픈 부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393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이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걸 깊이 누리는 집중과 치유의 은혜 이게 밤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만남 속에서 심지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빛의 망대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생의 망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완전히 죽어 있는 자에게 산 소망의 망대 죄와 사망의 법의 망대에서 생명의 성령의 망대로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최근에 자꾸 제가 가는 현장에서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나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가정에서 막 이혼 직전까지 가서 우울증에 완전히 시달리다가 자살 충동까지 그 대기업에 다니니까 그 대기업은 또 좋은 게 상담소가 다 있어요 직장 안에 그만큼 직장인들이 시달린다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하소연한 거예요 또 그 하필 상담사가 또 우리 그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우리 팀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겠냐 어? 좋죠 우리는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 용접하고 다락방 연결되고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나 한 사람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서 있기만 하면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393을 누리고만 있으면 시간표 따라 갈급한 사람 힘든 사람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 대전에 조문예배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들하고 가문 전체가 완전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어느 정도냐 그 부모님들이 평생 뭐 했느냐 재기 재사 지낼 때 지내는 용기 있잖아요 그거 약간 나무 같은 그 재기 만드는 일을 평생 해온 집안입니다 그럼 말 다 했죠 거기에 우리 지역 집사님이 여동생 막내 여동생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상주도 아니고 여동생인데 무슨 발언권이 있고 무슨 끝발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언약 붙잡고 가문 보그마를 위해서 빛의 망대로 서 있으니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캠프잖아요 일단 들어갔다 아이고 뭐 조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영접 메시지 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 영접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빈소랑 빈소 바로 앞에 붙어있는데 거기 조문객들이 와서 식사하는 약간 식당 같은 게 붙어있잖아요 거기 정면에 누가 앉아 있느냐 중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접기도 하려고 하는데 또 눈이 마주쳤어 저 중위랑 나랑 한 2, 3m 거리 밖에 안 돼요 자꾸 나를 쳐다봐요 근데 순간 조금 하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한 3초 갈등했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더 크게 더 크게 영접 메시지 너도 따라하라는 거지 중위도 따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따라했겠죠 이 중위 왜 왔느냐 원래는요 장례 3일 동안 매일 와서 그 빈소에 앉아서 목탁도 계속 두드려야 돼요 24시간 그거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이제 무산되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무산되고 제가 간 그날만 하루만 딱 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게 빛의 능력입니다 어둠 어둠 평생 안전병에게 박혀 있었던 운명 사주 팔자 재앙 저주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망대를 심어준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무조건 나가서 외치고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큰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어서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좀 있어 보이고 좀 될 법한 그런 세상 사람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게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산업 전문성 여러분 사역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버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의 망대를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393의 망대를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어느 날 사탄의 망대 재앙과 저주의 망대에 갇히게 되고 영향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오직의 망대를 세우겠다 나는 사모직과 사모노래의 영적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5월을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벌써 랩몬트 주일 돌아온 또 어버이 주일 하여튼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지난주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 참 어린이날 신문에 보니까 어린이들아 미안해 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 5월 5일이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101주년 한 미디어 매체 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0명을 대상으로 아동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행복지수 어린이들 행복지수 그 결과 86.9%인 1940명의 행복지수가 하 상 중 하 중에 하 제일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약 90%가 아니 애들이 뭐가 그렇게 불행하냐 아동 청소년 8명 중에 7명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족한데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수면 시간이 짧고 공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막 축하라 시키잖아요 목동 가보세요 밤 10시 11시 학원가 앞에요 차들이 막 수십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밤 10시인데 초등학생들이 학원차에서 내리더라니까요 그때 우리 애들은 자고 있는데 야 갈등되죠 공부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굉장히 행복한 레몬트 시절을 보냈거든요 왜냐 수면 시간은 굉장히 길고 공부 시간은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행복한 레몬트 시절을 요즘 애들은 안 그런가 봐요 진짜 같은 조사에서 우울과 불안과 충동적 자살 생각 보호자의 방임 정서 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자아의 존중감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특히 심각한 것은 충동적인 극단적 선택 자살이죠 그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매년 증가해서 작년에 무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충격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마약 청정국 끝났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 보니까 돌연사 돌연사는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 돌연사 시신 시체를 부금하는 이 마약의 시신 시체에 부금하는데 마약이 검출되는 건수가 3년간 6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사의 이유가 뭐죠? 마약이 나온 건 뭐겠습니까? 몸에서 얼마 전에 대치동 우리나라 1타 강사들이 완전 밀집해 있는 한국 최고의 학원가족의 대치동 거기 마약 음료 백병 풀어버렸습니다 기억력 집중력이 좋다고 붙여가지고 그걸 풀어버려서 그 중학생도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이 4년 사이에 우여 4배나 증가했습니다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서 함께 투약합니다 심지어 청소년 사이에 일명 드라퍼라고 합니다 드라퍼 드라퍼가 뭐냐면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영어 단어가 이 드라퍼가 뭐냐면요 마약 운반책을 얘기합니다 마약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청소년들이 왜 교복 입고 가면 경찰이 의심하겠습니까 안 해요 여기에 학생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왜 한 건당 5만원에서 7만원 한 달에 50건 70건 하면 천만에서 심지어 2천만원까지 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저 미국 이야기 아닙니다 중남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우리 넷플렉스의 수리남 그 수리남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지금 마캔 마약 캔디 마껌 마약껌 마음 마약 음료수 이게 지금 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너무 맛있어서 그 마약을 얘기하는 진짜 마약이 들어가 있는 심지어 마건보 마약 건강 보조식품 해가지고요 지금 온 사회로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작년 올해 최고의 핫이슈가 뭡니까 인공지능 AI 신세계를 열어준 챗봇 챗GPT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챗GPT 출시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가 100만 명 넘어가는데 3년 반 걸렸어요 페이스북은 10달 걸리는데 5일 만에 100만 명 돌파 두 달 만에 1억 명 돌파했습니다 그게 챗GPT입니다 단어 하나만 입력해도 에세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대화창으로 다 제공해 줍니다 미국의 어떤 학교는 이 챗GPT 금지 왜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챗GPT 물어보면 논문에서 다 나오는데 표절까지 안 걸릴 정도로 이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느냐 정자와 난자 기증이나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동성애 부모에게 길러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관해 보고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심각한 질문이죠 여기에 GPT가 뭐라 대답했느냐 생물학적 부모의 겨려가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받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보고된다 그건 맞죠 합리적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소론입니다 진짜 대답은 뭐냐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보다 많은 이해와 지원과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챗GPT의 답변입니다 동성애 결혼해서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좀 있지만 사람의 인식 바꾸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주면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챗GPT의 답변입니다 앞으로 자라날 우리 후대 랩런터들이 마주칠 세상과 미래 어떻게 될까요 랩런터 운동 왜 해야 될까요 앞으로 찾아올 금토일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 뜻을 갖춘 현장 시스템 RUTC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경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24 이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으로 237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나와 우리 가정 후대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레피림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망대 생명의 망대 빛의 망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다윗이 이러한 망대를 이스라엘 전역에 1천 군데 세웠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